제9대 종로구의회가 9월 첫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내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을 벌입니다. 본회의를 통해 3일간 임시회 의사 일정을 협의한 종로구의회는 행정문화와 건설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. 한편 임시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은평세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이 11명의 구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. 제9대 종로구의회는 행정문화와 건설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등 제9대 종로구의회는 행정문화와 건설호가 있는 síars을할 수 있습니다.